아까 아침에 칠한 정도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다름이 좀 더 바꾸실 때 칠하십니다 약간 촉촉해지는 거에요 아 이게 지금 셀까봐 엄청 걱정이라 근데 위로 살짝 살짝 그러니까 막 세게만 안 뿌리면은 그게 뭐 밀려 들어가진 않아요 아 이게 밀려 들어가질까봐 엄청 걱정이에요 그렇죠 셀 땐 진짜 그게 긴장되니까 이게 밀려 들어가는 건 또 다시 막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와 응 이제 사포질을 해야돼 마스킹을 해야돼 셀팬을 또 뿌려야 나와 이것도 지금 빨간색이 밀려 들어가서 다시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칠하실 때는 항상 이 정도 세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 아 진짜 마스킹 역시를 아